한 번 더 꺼봐주기 비자진 번뇨 아이고 잘했었어? 그래 그래 많이 심심 없는 갑이네 아이고 귀여운 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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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줄이 너무 짧나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나 아이고 뭐야 밥그릇도 비어있네 물은 많이 있는데 심심하겠구나 정말 진짜 너도 많이 심심했던 모양이 졸래졸래 따라다니네 상당히 심심했던 모양이군 졸래졸래 따라다니네 같이 놀자고 같이 놀자고 다 빠르다 쥐는 잘 잡겠다 다시 놀자고 아이고 다시 놀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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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100원짜리가 다 떨어져있냐 돈 주웠네 누구야 이게 100원짜리 떨어뜨려 돈 100원 주웠네 일단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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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심심했던 모양이군 같이 놀자고 같이 놀아줄사람이 있어야 아이고 아이고 조금 안쪽으로 가면 졸래졸래 따라다니는구나 여기가 너희 침대 가보지 여기가 여기서 드러누워서 자고 집중공격 간지럽히 해야지 아이고 졸래졸래 따라다니는구나 아이고 나 이제 가봐야겠다 언제까지 같이 놀아줄수도 없고 잘 있어 알았지? 아이고 참 귀엽게 생겼네 최대한 목 안아프냐 그렇게 막 바짝 아 이거 너무... 어떡해 잘했어 이제 가야겠다 나중에 한번 같이 놀자고 잘 있어 잘 잘 파이파이